때문에 학업을 잊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사문단 여러분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딸이라고 너는 둘째니까 셋째니까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의 사연 정말 절절했잖아요. 저는 이분의 사연이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만나보시죠. 2위 배움의 열망 소녀 김을 훔치다. 제 고향은 완도군에 속해있지만 고흥군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금당도라는 섬이에요. 금당도. 여자들은 시집가서 편지 쓸 정도만 글을 배우면 된다.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지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학업이 중단이 됐어요. 뭐 하셨어요 거기서? 저희는 기임농사를 했어요.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문득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을 한 30장씩 하루에 30장씩 부모님 몰래 훔쳤어요. 몰래 몰래. 장금으로서. 그래서 백장이 한 톳인데 백장이 되면 조합에 갔다 팔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돈을 막 모으신 거군요 우선. 14살 어린 나이에 무작정 가출해서 서울로 어마한 공장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어마한 공장에서. 밤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22살쯤 늦은 나이에 꿈에도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답니다. 아유 박수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섬마을 소녀의 상경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제발 고등학교만 좀 보내달라고 해글복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걸 보다 못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송아지를 팔아서 돈독굽을 마련해줬어요.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는 섬유회사에서 심부름을 했어요. 한 오 년쯤 지났을까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구박을 했다고 몇 년 동안 집을 안 오냐고 그러면서 딴청을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아프지 않게 막 되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학교를 안 버려줬으면 내가 5년 동안에 집을 안 왔겠냐. 아글락을 쓰면서 막 되들었죠. 그때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 나이만큼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모진 말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면 그때 못한 호도를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좀 집안이 넉넉해서 더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김영점 선생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고 저렇게 더 목매이고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게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실은 김영점 선생님을 공부시키고 싶으셔서 문어를 말려서 이거를 학비로 쓰려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때마침 그때 언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주면서 이거 네 엄마 갖다 줘라. 네 언니 병원비로 써야겠다. 그런데 실은 그 문어가 선생님 학비로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아 그랬대요. 그런데 아픈 자식이 있으니 공부시켜야 되는 자식을 마음 아프지만 뒤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고 그걸 나중에 아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절절하게 아프셨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큰 용단을 내리셔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래도 유학을 보내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하지만 어찌됐건 그 부모님한테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주경야독하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며 노력을 하셨던 김영점 선생님. 요즘은 참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김영점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요. 학사, 석사 다 이뤄내시고 현재 박사 과정 중에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신데 논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신 거예요. 이분에게는. 왜냐하면 공부에 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원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공부가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자체가 큰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저희 황금연못이 준비한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이 뽑은 추억 옛날 이야기 베스트 5 이제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1959년 추석에 태풍 사라가 우리나라를 덮쳤어요. 내 고향 상주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뚱디란 뚱은 다 터지고 농가밭은 숙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학기를 낼 수가 없어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형님과 함께 학교에 갔지요. 선생님께서 우리 사정을 들으시더니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공략금을 명제해줄 테니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걸 대기로 직업군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인생의 원인이 되시지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3학년 담임선생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창시절 추억 대망의 1위는 은사님, 나의 스승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분도 기억나는 선생님들 있으시겠죠? 저는 중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무슨 일이 있을 때 계속 제가 실수한 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좀 전전긍긍하는 성격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그래도 덜해진 계기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희가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답을 맞춰보고 있는데 말투도 특이하셨어요. 딱 들어오시더니 맙소사, 이미 지나간 시험은 니들이 맞춰본다고 답이 달라지지 않아. 다음 시험이나 공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선생님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은데요? 안 만나지만 만나본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맞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지나간 건 달라지지 않는구나. 다음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주위에서 넌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떨어진 걸 신경도 안 써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성적 냈는데 교수님한테 연락한다고 성적이 달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맙소사. 가해라 네가 내 이름을 잊어버린다니. 맙소사. 지금 보시면서 맙소사. 내가 저걸 그렇게 가르쳤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저를 두 번이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계세요. 정연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막 공부하기 싫어하는 선생님 이러면 너희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겠다 이러면서 같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볼까 이러면서 이쪽 대학교도 데려가주고 저쪽 대학교도 이런 선생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 선생님. 그리고 같이 떡볶이 사주세요. 이러면 돈은 없지만 내가 지금 애인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위해 이러면서 막 떡볶이도 해주시고 뭐 이랬던 선생님이신데 한 번도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선생님을 처음 뵀거든요. 이게 제 초등학교 6학년 이 졸업 앨범 이 졸업 앨범이에요. 제 6학년 제가 2반이었으니까 어머 근데 학생이 문기영 선생님이시고 미남이시네요 선생님이 총 한 학생 수는 68명에서 1명 그런데 김홍성 아나운서 담임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와요. 뭐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냄새가 손으로 짚고 있는데 그래 맞아요. 아유 눈썰미들 좋아요. 문기영 선생님 예전 사진 좀 확대해서 가져왔고요. 당시에 저의 사춘기 시절을 잘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 지금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선생님의 요즘 모습이고 최근에 배에 최근에 우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때 졸업한 지 35년 됐을 때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덕담 듣고 너무 좋아하셨겠다. 당시에 제가 반장이고 전교회장이었는데 집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학교에다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운데서 방패 마귀를 다 해주셨고 저한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연보 즐겨 보신다고 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 이 사진을 혹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됩니까? 방송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무 자랑스럽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선생님 보고 계실 텐데 사진 드신 김에 마음도 한 번 전하시는 게 선생님 매년 찾아뵙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스승의 날 뵙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되면 연말에 우리 선생님 모시고 저희 동창들과 함께 또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백신 맞고 우리 정말 기분 좋은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꼭 다시 뵙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의사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도 잊을 수 없는 의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지금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렇게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4학년 1학기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요. 근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10문제 중에 3개뿐이 안 맞았어. 아이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공부 때문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실에 앉아서 3, 4명이 앉아서 3, 1은 3, 3은 6 3, 3은 가면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딱 들어오세요. 전부 나와 그랬더니 어우 긴장돼. 창피하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하시는 소리가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켜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종아리를 때려 종아리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영어 같아요. 그때는 선생님 그림자들 못 밟는다고 배우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어떻게 때립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냥 야단을 치죠. 빨리 때리라고. 어우 그러면서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환없이 울었죠. 그때는 선생님이 저를 딱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은아. 나도 4학년 때 받아쓰기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했다. 근데 나 지금 선생님이 됐어. 너 지금부터 열심히 몇 배 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슴 속에 와닿았어요.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우등상이라는 옆에도 못 갔었는데 6학년 때는 우등상을 타고 들고 왔어요. 중학교도 우수한 성적이로. 선생님 덕분에. 하여튼 그래도 선생님의 그때 자극을 받아서 정말이지 경찰서 한 번 안 가고 그야말로 남한테 금전적 손해 안 끼치고 지니어들의 로망인 역이 황금다. 아유 그러시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에게 인상 있고 저에게 은인이었던 김홍배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선생님 벌써 눈물이 이렇게 고이시는데 제가 이제 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도 대고 뭘 파셨어요 선생님? 아 그 당시에는 양초 아세요? 어 알죠. 성냥. 성냥하고 양초. 그 다음에 럭키 치약 아실 때 치약 럭키 치약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리무가 있는데 구리무? 네 727 구리무라고 아마 다 아실 때 알죠.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닌다는 말씀이신지? 네 치마 다 있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김홍배 선생님이 오 형이 들어갔는데 당가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양초 다섯 값 양초에 여섯 개가 들어있는 게 한 값인데 많이 사주셨다. 흐뭇하죠. 그래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모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가다가 그 변도를 그 선생님이 가져오시라고 충무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가 됐을 때 한번 찾아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옛날에 중국 음식이 최고였었어요. 그를 대접해 드리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고 또 우리에게 인격을 우리가 도양시키는데 큰 힘이 됐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선생님 만나면 정말 평생 못 잊죠. 그죠? 이란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온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인생의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어른이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도록 더 저를 갈고 닦고 수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시는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생톱 공감톱 마무리하겠습니다.